물레가 한바퀴 도... 캠의 모양이 삼각형 혹은 사각형에 따라서 말도 안 됐어 엔저동작으로 진짜...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자기만의 약간... 세기가 있어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아는 줄 알지 아아! 그러지 마세요. 다 쓰려면 한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그래도 5시에 끝났잖아요 항상 힘들어요 저희 생각도 해주세요 카메라 앞에 쓴다는게 마이크 앞에 쓴다는게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몇개월째 촬영하시는거죠? 그런같아요 끝났어 진짜 선생님 몇개월째 하고있어요? 했으고 4월부터 시작했으니 4월말부터 했으니까 9월이니까 5개월이네요 쭉 한거 아니고 변화하고 있어 셀프 변화하고 있어 계속한거 아니다 나는 오래한게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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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